7과 임산부는 닭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. 새댁은 예정일이 언제야? 9월이에요. 앞으로 3달쯤 남았어요. 흥! 저녁에 삼계탕을 끓일 건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. 임산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아, 옛날부터 임산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고 믿었단다. 아, 그래요?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. 베트남에서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. 그렇구나. 어머님, 그럼 오늘 저녁에 삼계탕 대신 불고기를 해도 돼요? 그러는 게 좋겠다. 새댁은 예정일이 언제야? 9월이에요. 앞으로 3달쯤 남았어요. 흥! 저녁에 삼계탕을 끓일 건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. 임산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옛날부터 임산부가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고 믿었단다. 아, 그래요?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. 베트남에서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. 그렇구나. 어머님, 그럼 오늘 저녁에 삼계탕 대신 불고기를 해도 돼요? 그러는 게 좋겠다.